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아 왜 갑자기 웃냐. 딱 나와 할 때 이제는 익숙할 법도 하지만 아직도 딱 나와. 나와 딱. 이게 약간은 어색하네요. 일단은 총평양부터 시작할 건데 자 아주 뻔한 이야기랑 아주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뻔한 이야기. 자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뭐 잘 봤다 와 이러고 못 봤다 우 이러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뻔한 이야기. 선생님이 이제까지 21년 강의하면서 학평이든 모평이든 수능이든 해설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특히나 과탐 선생님들.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과탐 선생님들의 영상은 많이 봅니다. 또 국어수학 영어도 많이 보는데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일단 왜 그런 거냐면 진짜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 봤다고 아주 흐뭇해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뿌듯함도 있고 상취감도 있죠. 그걸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좀 못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3월 학력평가는 이거 학력평가가 맞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이면 이 시기에 완강을 못한 채로 시험장 들어갔을 가능성도 분명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뻔하지 않은 얘기는 일단 진심을 담다 보니까 약간 팩폭 비슷한 것도 느낄 수 있고 선생님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팩트로 폭격하기 위해서 혹은 폭력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의 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42, 442 무슨 뭐 축구 포메이션도 아니고 원래는 442, 442보다는 443 432가 대체적인 출제 비중입니다. 근데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번 3월 학력평가도 당연히 직전 해에 수능을 많이 참고를 하겠죠. 특히나 출제 비중은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시험지를 펼쳐놓고 1번은 1단원, 2번은 또 몇 단원, 3번은 몇 단원 해서 직접 카운팅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건 그냥 전반적인 각 단원별 출제 비중 정도인 거지 여러분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1번의 정치의 의미, 2번의 3번의 법치주의, 4번의 5번의 기본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된 상태에서 정답률을 딱 뽑아보면 가장 낮은 것부터 쭉 나열을 해보니까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9개까지 진행이 됐을 때도 60%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많이 틀린 문제 중에 얘랑 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 가장 많이 틀린 게 근로계약입니다. 선생님의 개념 완성, 예를 들면 현장 버전을 쭉 따라왔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 치르기 직전까지 올라간 모든 강의를 다 들었다. 다 소화를 했다 하더라도 얘 못 풉니다. 얘 못 풀어요. 얘 못 풀어요. 당연히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코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한 친구들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선거 게임은 일단 아직 놔두시고요. 선거 게임 문제가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이 문제지에 들어가 있는 20번 문제는 뭐 결론적으로 뒤에 가서 분석 및 해설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섞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나와도 계산이 좀 복잡할 텐데 두 개를 동시에 내다 보니까 어? 3월 학평치고는 센데?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냥 3월 학평스럽게 나온 게 맞아요. 그래서 좀 가볍고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왜 1등급 컷이? 이건 예측이에요. 예상. 우리 메가스터디에 가시면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 치르자마자 바로 직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42점, 그 다음에 2등급이 33점. 팍 주저앉죠. 여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분위기만 보는 겁니다. 아, 이 시험 치른 친구들 중에서 42점 정도면 4% 안에 드는 거구나. 그럼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이 시험에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직접 치른 게 아니죠. 아니, 그래요. 자기가 시험지를 내려받고 푼 다음에 정답을 입력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6월 모의평가에 그대로 가거나 뭐 수능까지 그대로 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잘 보시면 항상 많이 틀리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원래 킬러 주제가 맞아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때 이제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이 3월 학력 평가 이후에 이 시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근로계약 5-3단원 킬러 파트가 맞습니다. 그 다음 선거 게임 많이 틀리죠. 미성년자의 계약 원래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6단원이니까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많이 틀렸다고 봐요. 얘랑 얘는 원래 한 번쯤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안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면 얘가 틀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 원래 많이 틀립니다. 기본권 원래 많이 안 틀립니다. 근데 왜 많이 틀렸어요? 이거 유형 때문이죠, 유형. 유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유형이라고 적어보고 밑에 7번 문제도 유형이라고 적을 텐데 이런 유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을 법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원래 많이 틀리는 거예요. 얘는 6단원이라서 아직 진도를 다 못 나갔다고 치면 얘는 진도를 나갔어도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크죠. 왜? 30%까지 주저앉지 않는다더라도 얘는 진도를 나갔어도 한 50, 60%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킬러 파트가 맞고요. 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선생님의 정말 진심어린 조언은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겁니다. 개념 끝낼 때쯤 개념 끝내시고 선거게임 할 때쯤 선거게임 하시고 그 다음에 휴강 기간에 들어가요. 원래 현장 강의는. 그럼 그때 쉬라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을 대비하시고 그럼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은 그때 휴강 기간에 뭐 하느냐 다시 한번 보고 예를 들면 현장 버전으로 완강을 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그러면 코어 강의를 또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가서 약점군약 특강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앞으로의 후속 강좌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왜 뒤에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냐면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5월달이 되면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해서 또 한번 약점을 짚어드려요. 그때 선거 파트에 대한 언급 또 한번 합니다. 그 다음 약점 공략 특강 할 때 보세요. 근로, 미성년자의 계약, 헌법재판소, 형사 절차 다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요. 이건 유형이잖아요. 유형. 그럼 유형은 문제로 연습하면 됩니다. 따로 이거를 막 개념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껍데기잖아요. 문제 껍데기는 그 껍데기에 맞도록 자주 연습하다 보면 뭐 카드 놀이다. 점수 계산하는 문제다.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다. 개방형 문제다. 이런 유형들은 다 연습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시험 끝나자마자 선생님 DM, 인스타그램 DM 쪽으로 만점. 축하합니다. 하나 정도 틀렸어요. 1등급입니다. 근데 30점대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막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디까지 진도 나갔니?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도를 반밖에 못 나갔는데 30여 점 받았다고 잘한 거 아닙니까? 다만 진도 나간 부분은 마치고 안 나간 부분을 틀렸다면 아주 잘한 거죠. 근데 진도 나간 부분은 틀리고 아직 안 배운 부분을 막 찍어서 마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심층 분석 및 해설을 강의할 때는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나 고민해봤는데 특히나 3월 학평이고 많이 틀린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정답률이 낮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만 딱 소개를 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에서는 많이 틀린 문제 9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차근차근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우리 바로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 고! 최적이었습니다.